하나라 왕이 되기 전 사공우가 단군조선 태자부루의 공덕을 칭송하며 세운 치수기념 부루공덕비 서기전 2267년 서기전 2247년경 사공우의 치수기념 부루공덕비 우순 우나라 순임금의 신하로서 치수에 성공한 사공우는 서기전 2267년경부터 서기전 2247년경 사이에 대홍수의 중심이던 양자강 남쪽에 자리한 남학형산의 정상인 구루봉의 치수기념비를 세웠다. 서희형산 구루봉에 세워진 우의 치수기념비는 그 글씨체가 과두문으로 새겨졌는데 비문의 내용은 우가 치수에 힘썼으나 실패를 거듭하였으며 그러다가 신의 은덕으로 치수에 성공하여 백성을 구하였다라고 적고 있다. 여기서 신은 삼신상재를 가리키는데 삼신은 천지인 삼신으로서 그 대표격은 천신이며 상재는 상국의 임금이자 천국의 임금인 천재인 바 삼신상재는 곧 천신의 화신인 단군왕검 천재를 가리키는 것이 되고 우에게 가르침을 전달한 진한 태자 부루는 천재의 사자인 천사인 것이다. 천사는 곧 천재의 대리자인 바 우의 치수기념비에 새겨진 신은 곧 태자 부루도 지칭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로써 소위 우의 치수기념비는 단순한 치수기념비가 아니라 삼신상재이신 단군조선의 단군왕검 천재와 그 사자인 태자 부루의 공덕을 새긴 비가 되는 것이다. 우가 형산 구루봉에 치수기념부루 공덕비를 세우다. 사공 우는 서기전 2267년 이후 구주의 27산과 구수를 다스려 몇 년에 걸쳐 치수를 마무리하고서 서기전 2247년 사이에 홍수의 중심지이던 양자강 남쪽에 위치한 남학형산 구루봉의 정상에 치수기념비를 세웠다. 비문의 글씨체는 과두문이었다. 후대명나라 때의 학자인 양신이 해독한 글이 있는데 다음과 같다. 이 글을 해석해 본다. 이어받으신 순 임금께서 좌우의 대신들에게 말씀하셨도다. 이에 여러 섬을 돌아다니며 산에 올라 새와 짐승들의 문을 드나들면서 몸소 홍수에 뛰어들어 밝게 일으키려 오랫동안 집을 잊고 산기슭에서 잠을 자며 지혜를 다하여 만들고 허물고 하였도다. 그러나 마음이 새롭지 못하여 평정을 구하려 화산태화산 부각태산 형산에 올랐지만 마루는 트였으되 일은 쇠퇴하였도다. 이에 신께 재올리기에 힘쓴이 막힌 것과 어두움이 물러가고 남쪽 물에 허물이 벗겨져 형통하게 되어 입을 것이 만들어지고 먹을 것이 마련되었도다. 온 나라가 안녕할지며 백성들이 춤추는 시대여 영원하여라. 이리하여 과두문의 서체로서 가장 오래된 유물로 남아있는 것은 서기전 2267년경에서 서기전 2247년경 사이에 요순시대 9년 대홍수의 치수관계로 우순의 사공우가 단군조선의 태자 부루로부터 치수법을 전수받고 치수에 성공한 후 남학형산의 구루봉에 세운 중국 측에서 소위 우왕비라 부르는 우치수기념 부루공덕비다. 후대 송나라 때 이 비를 탁본하여 다시 세운 우비가 있고 조선시대인 서기전 661년경 허목 선생이 우치수기념 부루공덕비의 과두문 서체 중 48자를 선택하여 목판에 새겨놓은 평수토찬문이 있다. 서의 치수기념 부루공덕비에 새겨진 과두문과 관련하여 살펴본다. 창일의 과두문과 조종문 서기전 2700년경 배달나라 치우천왕 시절에 창일이라는 인물이 과두문과 조종문을 만들었다라고 전한다. 창일은 배달나라 시대에 배달나라의 동부를 관할한 청재가 된다. 헌원이 배달나라의 중앙지역이 되는 황부를 맡은 천자로서 황제라 하는 것과 같다. 창일은 황제헌원에게 문자를 전수한 인물로 전하는데 배달나라의 문자인 부도의 글을 배운 인물이 된다. 부도는 곧 배달나라의 상영문자를 가리킨다. 창일은 황제헌원에게 과두문을 전하였다 하기도 하고 조종문을 전수하였다 하기도 하는데 과두문은 글자의 채가 올챙이 모양이며 조종문은 세발자국 모양이 된다. 서의 조종문이라고 알려진 글로는 창일이 만든 글자가 되는 창성조적서에 새겨진 글이 있는데 실제로는 조종문이 아니라 배달나라의 녹도문이라 할 것이다. 조종문은 새의 발톱처럼 날카로운 모습의 서체이다. 다음에는 사공우가 단군 조선의 태자부르로부터 오행치수법을 전수받은 도산회의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익인간 천부세상 억만세